1, 2, 4 1, 3, 4 절개 어우 아 근데 스트레스가 유해로 스트레스가 높아가지고 아 광대를 데려올걸 그랬나 얘 대신 광대를 데려올걸 잘못됐다 어차피 죽죠 어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다 다 못 가져가는데 괜히 얘 데려왔네 골동풍 골동품 전투 오케이 아 아파 파티 1 아 이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토막치 전장 치료제 파티 1 파티 1 파티 1 어 중독주항 100% 있네 기절 어우 그럴 뻔했다 가르기도 여기 좀 쳐야겠어요 불러서 절개로 끝냅시다 출혈 60%니까 아 스테스 올라간다 젠장 하나 남기고 시간 끌면은 스테스 올라가 하나 남기고 시간 끌면은 스테스 올라가 아 어차피 두 번 쉬는 거니까 여기쯤 가서 한 번 쉬고 여기 올라갈 때 한 번 쉬고 골턴 분주 안타걸게 아 상처 입었습니다 축혈 붕대 없지 아유 붕대 없는데 미안해 붕대가 없어서 미안해 아우 기절 아우 오 쎄다 가르기 어 다행히 문둥이 데려와서 다행이다 홀리 끝납시다 회복 어 음 알겠 음 중독 저항 명중 저항 한 차례 정찰 좋아요 골동품 암정 어 안돼 안돼 유해를 좋아하시는 분 피해군주님 뭐 먹었어? 아무것도 안했어? 여기서 쉴까요? 4개만 먹을게요 자신 스테스 동료 체력 회복 출혈 제거 중독 제거 붕대질 해주고 질병 제거 있는데 아까 질병 걸리지 않나? 나지 나지 아 스스로한테 안돼? 아 스스로 안돼? 동료 스트레스 성욕 야습방지 모든 동료 성욕 기도 음 스트레스 아 테스 너무 많이 쌓였는데? 각성하겠는데 각성하겠는데 아 감정 없었는데? 감정 걸렸네 아 출혈이예요? 적 만났네 아 이게 어렵다 긴 거를 생각을 못했어 긴 거를 생각을 못했어 정장치료 정장치료 음 회복 가르기 절개로 잡 아휴 괜히 일로 왔네 유물은 필요가 없는데 절개로 빨리 잡자 구토에 통해서 스트레스 올라가고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가르기 가르기로 또 잡고 지체 없애고 파티 1 철퇴 스트레스 어 출혈치료 계속 가르기로 잡아야되겠다 방법이 없네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갈랐네 아 가르기 아 가르기 힐러기 딱히 방법이 없네 스트레스를 내릴 방법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야 심판 이거 잡았어 스트레스 쩔야돼 줄여야돼 아흐 안줄었어 끌났다 96이야 각성 각성하기를 바를 수 밖에 없겠다 좋은 색정광이 좋은거에요? 아 사창까지 스트레스 그래 좋은거야? 어 감정있네 아 또 출혈 걸렸어 아 기습이야 망했다 아 각성하겠다 아 제발 각성 이지 각성 각성 어 다행이다 그럴 뻔했어 출혈 아싸 죽었고 다행이다 음 파티 파티 전진하면서 펼게 없죠 아카나 브랑칸 아 얘만 역병 이상한패네 치사하게 일련왕 역병 아니면 절 역병 역병 밖에 쓸 수 없네 역병 역병 소류탄 또 밀려남 아 저함 역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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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기 내 턴 와라 아 잠깐만 혼란기체 폭발 아 그런데 힐 내 턴 내 턴 아 왜 얘가 와 턴니 안돼 어 왔다 왔다 잠깐만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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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도막치기 됐스 이 턴 이 턴 이 턴 이 턴 이 턴 아 각성을 했는데도 54네요 힘 좋았어 지금 실내 전투가 몇개 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가고 기습 좋아요 이건 잡았다 다음 음 음 음 음 음 음 Erge group 다ctam 요까지 가서 이리로 가나암 interferока 시작 절개로 잡았다 대잡느냐 문제들 피해라 평온 얘를 잡기가 힘들다 역병 역병 2방이면 되는데 기절 제발 아 200%야 확률이 오오오오오오 야 아 됐어 됐어 내가 명중이 200%였나보다 됐어 그러면 음 죽었어요 죽었어요 있네 전장치료제 아, 얘 잡아야되는데 아, 안돼 고발하지마 역병 아, 얘 안걸렸어 이씨 아, 얘 안걸렸어 기절을 하나 시키는게 어떨까? 파티 1 기절을 얘를 시키는게 어떨까? 가르기 아 가르기 한 번 더 펴면 죽는데 아씨 왜 나만 패는거야 이 얘기죠? 어어어 이즈가 두 번씩 시험 받겠는데 아 피해 아 진짜 안맞는다 또 피했어? 아 말도 안 돼 가르기 한 번 더 그냥 죽었죠? 파티 1 아 치명타 좋다 아 조금 줄어라 아 95야 그래도 아 여기서 여기 간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아 이렇게 올라갈까? 이렇게 아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죠 여기서 내려갔다가 출식을 하고 올라오죠 슬리즈 전투 다 해야되요 슬리즈 전투는 다 해야돼요 슬리즈 전투는 아 왜 저항이야 얘는 안 죽네 아 얘만 누리는거 봐 치사하게 아 기절 아 안돼 심판을 얘를 내려서 몇병 술탄 한방울 죽이자 가르기 괜히 데려왔어 유물을 괜히 데려왔어 아이고 야 백이야 지금 이걸 죽이고 가르기 백이라도 백이라도 각성 한번 하니까 안죽네 이게 뭐였지? 이게 성수였나? 아 아 이거 50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이 망했네요 50 올라가거나 아니면 좋은거였는데 50 올라가 버렸네 전투 흠 아싸 기습 약병 가르기 다틸 다틸 아우 어후 또 역병 아 진짜 안걸린다 40%인데 죽었고 죽었고 얘만 죽이면 되는데 스트레스 나한테 와라 한턴 아우 아 괜히 데려왔어 아 괜히 데려왔다구 쉬이이이이이이 석세스 so clearly and view or is it merely a trick of the light 병걸리는거 아닙니까 여기만 잡고 쉬자 어우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아 왜 이렇게 안걸려 왜 이렇게 안걸리지 중독이 안걸려 어우 빛나갔어 디저를 시켜놓고 보자 아 여러분 요구만 잡고 쉬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얘들아 아아 조금만 참아 6이상 올라가면 안된다 아아 설사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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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5 5 5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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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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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7 7 8 9 6 7 7 7 8 8 9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절망을 약초로 없앨 수 있나요? 이제 2개, 1, 2, 3개만 가면 돼요 길어야 2개, 길어야 3개, 짧으면 2개 잘 버텼습니다 긴건데 너무 많이 났구나 아싸 기습 역병 아 기절 73% 아 이거 안죽네, 1댐 때문에 어어어 쟤 올려라 하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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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쟅 쟤 쟤 쟢 쟤 쟤 쟤 쟤 쟌 쟤 쟤 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